1. 무사시마루 그대로 11월이 되었다. 설마 11월까지 무사시마루가 살아있을 줄은 생각도 못했다. 발바닥에 냉기가 한층 더 스며들었다. 하지만 무사시마루는 건강했다. 우리는 자식이 없는 신살 넘은 부부다. 자식 없는 부부의 비극은 1999년 7월 21일 밤에 자살한 에토준의 죽음을 통해 똑똑히 실감했다. 에토준은 아홉 달 전에 아내 에가시라 게이코씨가 먼저 세상을 떠나자 그 아내가 너무도 그리워 자살한 것이었다. 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작가 김인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작품은 구르마타니 조키스의 무사시마루입니다. 작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구르마타니 조키스는 1945년 효고현 생입니다. 게이오대학 문학부 동문과를 졸업했고 1972년 난만다 그림으로 데뷔했으나 소설 지필이 되지 않아 회사를 사직하고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30살부터 9년 동안 여관의 신발 담당이나 요리사로 각질을 떠돌며 주소가 일정치 않은 생활을 보냈습니다. 편집자의 강력한 권고로 다시 도쿄에 올라와 작가로서 재대뷰에 성공합니다. 하층 서민의 리얼한 생활 묘사는 현대사회와 그 자신에게 강한 의문을 던지고 있다는 평을 듣고 있습니다. 1992년 소금항아리의 숟가락으로 제6회 미시마 유키오상을 수상했고 1997년 표류물은 아쿠타와가상 후보에 올랐고 1998년 아카메시아주야 폭포정사 미수로 제119회 나오키상을 수상했습니다. 2001년 무사시마루로 제27회 가와바다 야스나리 문학상을 수상했습니다. 이제 작품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편안한 시간 되십시오. 무사시마루 구르마타니 조키스 1999년 11월 20일 아침 무사시마루가 죽었다. 무사시마루라고는 했지만 요즘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는 스모의 요코즈나 무사시마루 고요를 말하는 게 아니다. 우리 집의 애완동물인 수컷 장수풍뎅이다. 내가 요코즈나 무사시마루 고요의 팬이라서 늠름한 뿔을 휘두르며 분노하는 장수풍뎅이에게 무사시마루라는 이름을 붙인 것이다. 내 아내 타카하시 중고는 처음에는 무사시마루 짱이라고 불렀지만 고요 명사를 줄여서 말하는 일본의 악습에 따라 나중에는 무사시 짱이라고 하더니 이윽고 무사짱이라고 했다. 무사시마루가 우리 집에 오기까지의 경위를 간단히 적는다. 우리가 고마곰의 도착하초 골목 안쪽에 가정을 꾸린 것은 1993년 가을이었다. 아내는 49살 나는 48살 둘 다 초혼이었다. 그 직후 나는 회사에서 돌아오는 길에 야마노테선 니시니츠 보리역 앞에 독한 야마 산 절벽에서 칡잎사귀 한 줄기를 끊어왔다. 집에 돌아와 꽃병에 꽂으려는데 널찍한 잎사귀 뒤에 작은 벌레가 숨을 죽이고 붙어있었다. 다음 날 일본 곤충도감으로 조사해보니 호리가시허리 노린재였다. 이 벌레는 울지 않는 벌레지만 칡잎사귀의 이슬을 빨아먹고 이따금 꽁무니에서 아름다운 구슬같은 소변을 보는지라 우리는 퍽 감동했다. 이윽고 1994년 정월이 되어 우리는 장난삼아 나스메 소새끼에 소새끼 산방을 흉내내어 우리 월세방에도 이름을 붙이기로 했다. 충식 산방이라고 이름을 짓고 손으로 뜬 화지에 내가 묵을 갈아 북글씨를 쓰고 아내와 둘이 각각 조키스 준이라고 붉은 낙인을 찍어 벽에 걸었다. 그런데 정월이 지나자 호리가시허리 노린재는 어딘가로 자취를 감춰버렸다. 우리는 크게 실망했다. 그 뒤 내가 실직을 하는 바람에 우리는 집세를 낼 수 없어 이웃동네인 고마곰의 바야시초에 좀 더 작은 월세방으로 이사했다. 여기에서도 충식 산방이라는 액자를 벽에 걸어두었지만 벌레라고는 바퀴벌레와 개미가 방바닥을 기어 다닐 뿐이었다. 가을 끝 무렵이 되면 우리는 해마다 이리야 오토리 신사의 오토리님을 찾아간다. 아내는 거기서 작은 갈키 하나를 사더니 이걸로 내년에는 돈을 싹싹 긁어 모으는 거야 라고 몇 번을 말했다. 그런데 세상에는 생각지도 못한 행운이 있는 법인지 1998년 여름에 나는 나오키상을 수상했다. 그러자 가난뱅이었던 우리로서는 입에서 심장이 튀어나올 만큼 엄청난 돈이 굴러들어왔다. 즉 명예와 돈이 한꺼번에 들어온 것이다. 그렇게 되자 욕심이 뻗친 아내는 크게 기뻐하며 집을 사겠다고 나섰다. 그러고는 당장 옆 동네인 고마곰의 센다기초의 골목 안쪽에서 매물로 나온 허름한 집 한 채를 찾아냈다. 그 집은 간다 이와모토초의 부동산회사 A주택 판매주가 지급하는 물건이었는데 같은 부동산업자 간의 친분으로 내즈 스가초의 부동산회사 T부동산기획주 가게 앞에도 그 광고가 붙어 있었던 것이다. 1999년 1월 4일 아침에 나도 아내를 따라가서 그 집에 애관을 보았을 뿐이지만 일단 마음에 들었는지라 우리는 즉시 T부동산기획주에 구입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자 곧바로 A주택 판매주에 연락해서 집의 내부를 보여주었다. 놀랍게도 전에 살던 사람의 생활필수품, 서랍장이니 양복이니 책상에 의자와 책, 그 밖의 온갖 것들이 아직도 그대로 있었다. 주방에는 고양이 먹이까지 어질러져 있었다. 한마디로 현대 도쿄에서 지극히 평범하게 살아가던 어느 가족이 온갖 세간을 다 놔두고 제 식구와 고양이와 불단의 위패 만들고 쏙 빠져나간 꼴이었다. 게다가 이 집은 구조가 몹시 이상해서 방이 열 개나 되는 건 그렇다 쳐도 현관이 다섯 개, 계단이 세 개, 주방 싱크대가 네 개, 전기비터기가 네 개, 화장실이 두 개나 있었다. 즉 집안이 기괴한 미궁처럼 되어 있는 것이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사기로 했다. 주변이 전쟁통에 타고 남은 주택지라는 것, 네즈곤겐 숲이 가깝다는 것, 집이 골목길 안쪽에 있어서 자동차도 다니지 않고 지극히 조용하다는 것 등이 마음에 들었던 것이다. 그렇게 해서 드디어 협상이 시작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이 집이 아주 복잡한 사정이 있는 물건이라는 게 서서히 드러났다. 원래는 나시의 소유로 되어 있는 물건이었다. 그런데 나시의 큰 사위라는 사람이 잘 알고 지내던 어느 회사 사장의 부탁으로 상공 대출회사에서 돈을 빌리는데 연대 보증인이 되었다. 하지만 잘 알고 지내던 그 자의 회사가 도산하면서 사장은 도망. 그렇게 되자 연대 보증을 서준 사위에게 돈을 갚으라는 재촉이 들어왔다. 하지만 낼 돈이 없어서 공공한 상황에 빠진 사위는 장인, 즉 나시에게 울며 매달렸다. 나시는 어쩔 수 없이 사랑스러운 딸을 위해 자신의 집을 담보로 신주구의 고리대금업자 구씨에게서 돈을 빌려 급한 불을 껐다. 그런데 이번에는 나시가 고리대금업자 구씨에게서 대출금을 갚으라는 닥달을 받게 되었고 돈을 낼 형편이 못되었던 그는 입은 옷 그대로 고양이를 데리고 불단에 위패 만들고 밤 도망을 쳤다. 그렇게 되자 당연히 구씨는 담보물건인 나시의 집을 차압하고 이것을 도쿄아다치구 사라누마의 산업 폐기물 처리해서 S주에 매각했다. S주에서도 요즘의 경기 불황 여파로 경영자금 마련이 어려웠다. S주는 그것을 즉시 A주택 판매주를 통해 매물로 떼어놓았다. 아내가 찾아낸 집이 바로 그런 집이었던 것이다. 또한 집 구조가 미궁처럼 되어 있었던 것은 나시가 이 집에서 도쿄대학 여학생들의 하숙집을 했기 때문이라는 것도 판명되었다. 하지만 집주인이 돌연 밤 도망을 쳐버린 뒤에 그 여학생들은 어떻게 되었는지 그건 알 수 없었다. 더욱이 복잡한 일은 이 협상을 하던 중에 T부동산기획주의 사시와 A주택판매주의 무시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다. 이 집은 원래 2,800만 엔의 매물로 나왔는데 토지 가옥에 실측도가 없었다. 그러자 사시는 실측도를 판매자인 산업 폐기물 철이 없자 S주의 부담으로 작성하라고 했고 무시는 그렇다면 집을 살 사람인 그루마타니시와 절반씩 내자고 주장하여 그건 그렇게 타협이 되었다. S주도 나도 각각 15만 엔씩 부담하기로 했다. 그리고 실측을 한 결과가 당초 매물로 나왔을 때의 면적과 차이가 나더라도 그 몫에 대해서는 매매 가격에 반영하지 않는다라는 각서를 주고받았다. 그렇게 해서 구청 직원에게 입회를 부탁하여 실제로 실측도를 만들어 보니 당초 매물로 나왔을 때의 부지 면적보다 한 평 남짓 넓다는 것이 밝혀졌다. 그렇게 되자 무시는 가만히 있지 않았다. 각서에서는 면적에 증감이 있더라도 그 몫은 기본적으로 매매 가격에 반영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단 사회 통념상 현장 증감이 있을 경우에는 별도 합의한다. 라는 부대 조건이 딸려 있어서 무시는 그것을 방패로 내세워 한 평 증가분을 돈으로 환산하여 105만 엔을 더 내라고 들이밀었던 것이다. 사시는 그것을 거부했다. 그러자 무시는 집을 사기로 한 그루마타니시 부부의 의향은 어떤지 알아보자. 만일 그루마타니시가 돈을 더 못 내겠다고 한다면 이 매매권은 끝나는 것이다. 라고 최후 통첩을 했다. 나는 그 이야기를 사시의 부하 직원인 가시에게서 듣고는 그러면 105만 엔을 부담하지요 라고 아내와 상의 없이 즉답했다. 2,800만 엔에 105만 엔을 더 얹어주고서라도 이 집을 사두면 이익이 된다는 판단이 발동했던 것이다. 그렇게 해서 마침내 우리는 1999년 1월 29일에 네즈의 T부동산기획주 사무실에서 계약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런 부동산 거래에서는 큰 돈이 오가기 때문에 통상, 은행 계좌에서 불입하거나 수표로 거래하는 게 항례인데 산업 폐기물 처리업자 SG의 담당자 다시는 그날 우리에게 2,905만 엔을 현금으로 아기를 딱 맞춰서 가져왔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었다. 우리는 그때까지 그런 큰 돈을 현금으로 들고 다녀본 경험이 없었다. 은행에서 돈을 인출하는 건 간단하지만 그 다음에 T부동산기획주 사무실까지 가져간다는 건 위험한 데다 불안하기도 했다. 하지만 다시는 고집스럽게 양보하지 않았다. 다시의 코는 독특하게 평평한 모양이었다. 이건 아버지가 매독에 감염된 경력이 있는 경우에 그 자식 대해서 나타나는 특이한 증상이다. 우리는 벌벌 떨면서 현금을 들고 그 사무실까지 갔다. 그러자 다시는 우리 눈앞에서 2,905만 엔의 돈을 100만 엔씩 은행띠로 묶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일부러 풀어서 한 장 한 장 꼼꼼히 셌다. 오랜 시간이 걸렸다. 하지만 다 세고 나자 돈을 배낭에 쑤셔넣고 돌아갔다. 또한 그날 우리는 T부동산기획주에게 토지건물 매매 계약 중개수수료로 97만 8075엔 사법서사에 의뢰한 토지건물 등기료로 84만 8750엔을 지불했다. 그렇게 우리는 이 고마곰의 센다기초 골목길 안쪽에 집을 손에 넣었다. 그런데 전에 살던 나시의 세관을 처리하는 건 A주택 판매가 공짜로 해주었다. 하지만 그 뒤로 청소비로 15만 7500엔 내부 인테리어를 바꾸는데 90만 944엔 전기미터기를 4개에서 1개로 만들어 다는 공사에 24만 3600엔 운송업자에게 이사비용으로 8만 2815엔이 들었다. 그리고 2월 27일 우리는 이사를 하자마자 즉시 벽에 충식 산방 액자를 걸었다. 가옥은 목조 2층 주택으로 나스메 소새끼가 나는 고양이로서의 나를 쓴 집에 바로 뒤편이다. 소새끼가 살던 집은 지금은 아이치현 이누야마의 메이치촌으로 이축되어버리고 그 자리에는 가와바다 야스나리의 히어로 나스메 소새끼 유적지라는 비석이 서 있다. 따라서 지금 이 주변을 어슬렁거리는 떠돌이 고양이는 나스메 소새끼의 고양이의 자손이라고들 했다. 우리는 이런 곳을 죽을 때까지 거차할 자리로 정한 것이다. 그나저나 옛 주인인 나시는 어디로 갔을까. 도쿄 분교 구구청 시오미 출장소에 전출 신고도 하지 않았다. 우리의 행운과는 달리 옛 집주인 나시는 얼마나 낙심했을지. 나는 가슴에 사무쳤다. 나시는 전기세, 가스비, 수도세, 전화요금, 세금, 기타 모든 것을 떼어먹고 밤 도망을 친 모양이어서 우리가 이사한 뒤에 그런 관계자들이 차례차례 행선지를 알아보기 위해 찾아왔다. 아니, 그뿐만이 아니다. 나시는 친구나 지인에게도 일절 연락을 하지 않았는지. 그런 사람들도 밤 도망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차례차례 찾아왔다가 깜짝 놀라서 돌아갔다. 하지만 그건 그렇다 치고 우리에게는 집에 직접 판매자였던 산업 폐기물 처리해서 애쓰주는 과연 어떤 회사일까 하는 호기심이 있었다. 매매 계약 때 현금 거래를 요구하는 회사란 대체 어떤 회사인가. 뭔가 수상하다라는 호기심이다. 그래서 7월 19일 오후 리포리역 앞에서 버스를 타고 살아누마까지 찾아갔다. 우리는 산업 폐기물 처리 회사라는 데가 어떤 곳인지 그냥 한 바퀴 둘러보고 돌아올 작정이었다. 그런데 막상 가보고 깜짝 놀랐다. 부동산 매매 계약서에 기록된 에스주의 소재지에는 복공소가 서 있고 그 옆은 주차장이었던 것이다. 부동산을 매각하면 당연히 부동산 매각세를 세무서에 납부해야 할 텐데 에스주는 그 등기되어 있는 장소에 없으니 이건 세금을 피하려고 거짓으로 만든 회사였던 것이다. 우리는 정말 어이가 없었다. 그렇게 되니 그 다음은 더 이상 볼 일이 없었다. 나는 다시의 독특하던 그 불행한 코를 머릿속에 떠올렸다. 사라누마 버스 정류장 곁에 도네리 공원이라는 큼직한 공원이 있어서 그곳이나 산책하고 돌아가기로 했다. 그 도네리 공원의 나무 밑에서 내가 장소풍뎅이를 발견했다. 곧바로 주머니에 넣었다. 가슴이 두근두근할 만큼 기뻤다. 돌아오는 길에 야나카 긴자의 자파점에서 대나무 소쿠리를 하나 샀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대나무 소쿠리를 거꾸로 엎어놓고 장소풍뎅이를 그 안에 풀어놓았다. 장소풍뎅이는 소쿠리 안을 기어다녔다. 어깨를 씩씩거리는 그 거뭇거물 동글동글 통통한 모습 때문에 무사시마루라고 이름을 붙였다. 어떻든 무사시노 지역의 숲속에서 살던 놈이기도 하다. 밤이 되었다. 회사의 옛 동료인 오가와 마리코 씨네 집에서 예전에 아이가 장소풍뎅이를 기른다고 했던 게 생각나서 전화를 걸었다. 마리코 씨는 자기 집에서 기르던 장소풍뎅이는 고이시카와 고라쿠엔에서 잡았는데 좋아하는 건 수박이나 멜론 같은 달콤한 과일이고 9월 15일에 죽었다고 말했다. 일본 곤충 도감을 보니 장소풍뎅이는 풍뎅이과의 곤충으로 자신의 몸무게의 100배나 되는 것을 끌 수 있는 힘을 가졌고 떼구르르 구르기, 발로 걷어차기, 박치기, 밀쳐내기, 불로 치기, 튕겨내기, 끌어안기, 들어올리기 등의 기술을 구사하며 놀지만 눈은 거의 보이지 않고 입에 양옆에 달린 두 개의 수염과 불로 먹이와 암컷의 냄새를 맡고 초여름에 태어나 초가을에 죽는다고 나와 있었다. 마리코 씨의 말에 따라 마침 그날 밤 선물로 들어온 멜론이 있어서 그것을 한 조각 소쿠리 안에 넣어줬더니 부사시마루는 뒷발을 버둥버둥 해가며 덥석덥석 갉아먹었다. 도네리 공원의 자연 속에서는 상수리나무나 지엄나무에 수액 정도밖에 먹은 적이 없을 터라서 멜론 같은 달콤한 즙을 빨아먹는 건 처음이었을 것이다. 온몸을 바르르 떨며 갉아먹는 그 모습에 내 가슴이 뭉클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 무사시마루가 소쿠리 안에 없었다. 소쿠리를 거실 서랍장 위에 올려놓고 잤는데 녀석이 뿔로 소쿠리를 들쳐올리고 도망친 것이다. 곤충도감에 힘이 세다고 적혀있기는 했지만 그래도 대나무 소쿠리까지 들치고 도망을 치다니 정말 힘이 장사다. 나도 집사람도 허를 찔린 꼴이었다. 곧바로 집안을 샅샅이 찾고 다녔다. 그러나 주방 바닥에 다리를 위로 들고 벌렁 누워있었다. 이번에는 소쿠리 위에 무거운 밥사발을 얹었다. 야행성이라 낮에는 가만히 자고 있어서 그 흑갈색 등딱지의 광채가 마치 스트라디 바리우스의 바이올린 같았다. 첫날 저녁에는 멜론을 주었지만 우리 집에 그런 비싼 과일이 노상 있을 리 없어서 그 다음 날 저녁부터는 아내가 야채 가게에서 사온 수박을 주었다. 그러자 놀랍게도 자신의 몸과 비슷한 정도의 분량을 먹고 또한 그것과 거의 같은 분량의 붉은 소변을 보는 것이었다. 소변을 볼 때는 뒷다리 한쪽을 쳐들고 찌익띠로 갈긴다. 어느 날 밤 서랍장 위에 소쿠리를 들여다보고 있으려니 내 얼굴에 찌익하고 소변을 갈겼다. 아내가 웃었다. 저녁밥을 먹은 뒤에는 항상 소쿠리에서 꺼내 주방 마룻바닥에 풀어주었다. 그러면 발로 차기, 박치기, 들치기 등을 하면서 놀고 때로는 전기냉장고 옆에까지 기어가 불러 냉장고를 들어 올리려고 하는 것이었다. 8월 추석이 지났다. 아내가 여름방학에 어딘가 좀 쉬러 가자고 하는지라 우리는 오크치 치부 나구리 온천에 다이시오 카쿠에 갔다. 옛날에 와카야마 포쿠스에 가 자주 찾아와 머문 곳이어서 삼나무 낙엽 수북한 계곡 온천 여숙 지붕에 버려진 하얀 차꽃 끓인 라디움 탕은 소란스럽고 탁하고 미지근하니 창에 매화꽃 피네 등으로 노래한 여관이다. 물론 무사시마루를 혼자 두고 외출할 수 없는지라 수박을 들고 소쿠리째로 종이봉투에 너 함께 데리고 갔다. 세이브 이케에 북으로 선 한노역에서 하차하여 버스로 갈아타자 버스의 진동에 겁을 내며 소쿠리안에서 마구 버둥거렸다. 아내가 호세이 대학 문학부 일본 문학과의 다카아시 중코 세미나 잡지 얼음 딸기의 시를 발표했다. 장수 풍뎅이의 집 다카아시 중코 아다치카하라의 도레니 공원 나무 밑에 장수 풍뎅이가 있는 것을 남편이 발견했다. 뭔가 있었어요? 금세 근처의 아이들이 다가왔다. 남편은 말없이 벌레를 주머니 안에 넣었다. 서랍장 위에 대나무 소쿠리를 엎어놓고 상수리나무 시든잎 한 장 수박 한 쪽 설탕물 담은 작은 접시를 넣고 남편은 늠름한 뿔의 벌레에게 무사시마루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이튿날 아침 소쿠리안은 텅 비어있었다. 무사시마루가 소쿠리 틈에 뿔을 꽂아 통째로 들쳐올리고 도망친 것이다. 무사시 대장이 없는 소쿠리를 남편은 가만히 보고 있었다. 부엌 바닥에 추락하여 배를 내보이고 있는 것을 겨우겨우 찾아냈다. 살아있었다. 무사시마루는 소쿠리 틈에 발톱을 걸어 매달리고 비스듬히 눕고 물구나무 서고 여섯 개의 다리로 온갖 자세를 취하며 잠이 든다. 피도 없고 신경도 없으니 괜찮아. 두 시간 뒤 뿔의 힘도 빠져. 왼쪽 뒷다리 하나 높직하게 뻗는다. 이건 또 무슨 꼴이람. 여섯 개의 다리로 버티는 모습은 곤충 도감용이었나 보다. 장수 풍뎅이의 조용한 시간이 남편의 강박신경증에 시간을 채운다. 수명은 앞으로 한 달이야. 무사시마루는 그걸 알지 못해. 조금 큰 것 같네. 장수 풍뎅이가 잠든 집에서 남편과 나도 잠이 든다. 충식 산방에서 9월에 접어들자 우리 집 목욕탕 가스키가 고장이 났다. 도쿄 가스 직원에게 부탁하여 수리에 들어갔다. 가스 업자는 전동톱으로 가스 보온기의 뚜껑을 열려고 했다. 드르르륵 엄청난 진동음이 집 전체를 울렸다. 그러자 무사시마루는 그 소리에 또 잔뜩 겁을 먹고 소쿠리 안에서 빠구 버둥거렸다. 이윽고 9월 15일이 다가왔다. 마리코 씨네 장수 풍뎅이가 죽은 날이다. 하지만 우리 집 무사시마루에게는 아무 일도 없지 그 애길이 지나갔다. 다음 목표는 9월 19일이다. 왜냐하면 9월 19일은 무사시마루가 충식 산방에 온 지 두 달째 되는 날이기 때문이다. 그때쯤부터 우리 부부는 아침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대나무 소쿠리안을 들여다보게 되었다. 하지만 그 9월 19일도 무사히 지나갔다. 9월 20일 아침에 사는 신도 료 교시가 편지를 보내왔다. 오늘로 우리 남편의 긴 여름방학이 끝났어요. 우리 집에서도 벌레통에 장수 풍뎅이를 키우는 중이라 남편이 곤충먹이 매트라는 흙을 사다가 그 위에 영양진리라는 천연수에 꿀 같은 것도 주더라고요. 뿌리 1밀리미터 자라면 백만엔이라나 뭐라나 가스오부시를 강판에 갈아 영양젤리에 섞어줬는데 장수 풍뎅이가 그걸 싹 무시하고 먹지 않더군요. 나뭇가지도 사다가 거기에서라면 먹이를 좀 먹어줄까 이래저래 궁리에 가며 애를 쓰고 있어요. 요즘 흙 속에서 잡니다. 6년쯤은 산다고 하던데요. 나는 백만엔이라느니 6년쯤 산다느니 하는 글귀를 보고 신도씨가 장수 풍뎅이와 사슴벌레를 착각하고 있구나 하고 생각했다. 아니나 다를까 그 다음 편지에 우리 집에서 키우는 건 장수 풍뎅이가 아니라 사슴벌레였어요. 먹이를 주면 손가락을 물고 덤비는지라 은혜 모르는 놈이라고 부른답니다. 라고 적혀있었다. 그 얼마 뒤에 신도씨에게서 전화가 왔기에 물어봤더니 이지에 오무로 고원 별장에 갔을 때 창문으로 날아 들어온 놈이라고 했다. 신도씨 당신이 은혜 모르는 놈이라고 이름을 붙였다던데 그건 기르는 사람을 닮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흥 무슨 말씀을 우리 사슴벌레는 칠년은 살아요. 대개 장수 풍뎅이는 기껏해야 반년이지 당장 내일이라도 죽을걸. 신도씨가 이렇게 얄미운 소리를 하는 것이었다. 제기랄 이라고 생각했다. 내가 가장 마음에 걸려하는 약점을 치고 들어온 것이다. 10월이 되었다. 점점 가을이 깊어갔다. 부사시마루가 여태 살아있는 것이 신기하기만 했다. 이건 이제 단순한 벌레가 아니라 우리 집안의 신이 된 것 같은 마음이 들었다. 우리는 지하철을 타고 요요기 공원까지 장수 풍뎅이가 좋아하는 상수리나무 잎을 잔뜩 주우러 나갔다. 하지만 난처하게도 이때쯤부터 야채 가게에서 수박이 사라졌다. 그래도 아내는 일부러 몇 군데나 돌아다니며 어렵사리 사왔다. 당뇨병 걸린 사람의 인효식으로 수박이 요즘 세상에 필수품이란다. 그런데 잘라놓고 보니 아내의 빨간 부분이 흐물흐물 해져 있었다. 이런 걸 무사시마루에게 먹일 수는 없다. 아내에게 물어보니 수박은 한 통에 200엔 이었다고 한다. 큰맘 먹고 내가 1800엔을 내서 멜론을 사왔다. 나는 천성적으로 쨧하고 인색하고 욕심이 많아서 길에 가래를 뱉는 것도 아깝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무사시마루를 위해서라면 아무리 돈이 들어도 아깝지 않았다. 하지만 점점 가을이 깊어져 가니 답답한 노릇이었다. 날이 갈수록 기온이 떨어지는 것이다. 그만큼 무사시마루의 죽음이 다가온다는 뜻이다. 물론 무사시마루는 벌레임으로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간의식이 없고 따라서 자신이 죽는 것을 알지 못한다. 하지만 우리 부부는 죽음의 위기감에 시달리게 되었다. 사람만이 죽는다는 것을 스스로 아는 서글픈 생물이다. 10월 중순이 지났다. 이제 하루하루 체조 기온이 섭씨 15도 밑으로 내려갔다. 전기 냉장고 옆이라면 온도가 1,2도 쯤은 높을 거라는 생각에 소쿠리를 그쪽으로 옮겨주었더니 부사시마루는 밥을 먹지 않았다. 냉장고에 진동음에 거부 반응을 나타낸 것이다. 나는 나는 아내에게 말해서 다른 해보다 한 달 반이나 일찍 전기 카펫을 꺼내 그 위에 돗자리를 깔고 다시 그 위에 비닐봉투와 신문지를 몇 장이나 더 깔고는 부사시마루의 소쿠리를 거기로 옮기고 위에 보자기를 씌워주었다. 그러자 보자기 안쪽은 섭씨 28도쯤 되었다. 이걸로 한시름 덜었다 하고 생각하자마자 소쿠리안에서 이변이 일어났다. 부사시마루가 발정을 한 것이다. 아침이고 낮이고 밤이고 꽁무니 근처에 남근을 쑥 내밀고는 암컷을 찾아 소쿠리안을 헤맸다. 때로는 쌓아놓은 신문지를 여러 개의 발톱으로 박박 긁어 구멍을 뚫고 그 속에 파고 들어가 밥사바를 엎어놓은 소쿠리를 끌고 돌아다니는 것이었다. 심할 때는 30cm쯤 소쿠리를 이동시키기도 했다. 너무 그러는지라 우리 부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했다. 하지만 내가 부사시마루를 소쿠리에서 꺼내 왼쪽 손가락에 앉혀주었더니 부사시마루는 내 가운데 손가락을 암컷이라고 생각했는지 손가락을 발로 끌어안았다. 그리고 손톱과 살 사이에 우묵한 곳을 암컷의 여음의 빗금이라고 착각하고서 자신의 남근을 그 손가락 틈새에 맹렬한 기세로 삽입하고 온몸을 던져 수염까지 거세게 부르르 떨며 격련하는 것이었다. 이 성행위는 항상 십여분이나 이어졌다. 무사시마루의 몸무게는 저울로 달아보니 10g이었다. 남근의 길이는 1cm다. 내 몸무게는 59kg이다. 이만한 몸무게라도 성교의 삽입 행위로 허리를 연속으로 10분 넘게 움직이는 건 상당히 힘든 일이다. 그런데도 무사시마루는 겨우 10g의 몸무게로 10분이 넘도록 성행위를 계속하는 것이었다. 그런 날이 나흘쯤 이어졌다. 무사시마루는 남근의 하얀 청액이 치약처럼 약 1cm 남짓 달라붙은 채 돌아다녔다. 그러자 난처하게도 소변이 나오지 않았다. 아내가 걱정이 되어 탈지면을 더운물에 적셔 청액을 깨끗이 닦아내주었다. 그러자 다시 남근 끝에서 투명한 청액을 한 방울 떨구었다. 아내는 나와 성교한 뒤에는 그런 걸 한 번도 해준 적이 없는데 나는 아내가 닦아낸 무사시마루의 청액 냄새를 맡아보았다. 하지만 사람의 청액과는 달리 아무 냄새도 나지 않았다. 하얗고 부드러운 덩어리다. 그런데 며칠이나 계속된 이 열정이 무사시마루의 몸에 나쁜 결과를 물고 왔다. 신문지를 핥혀 구멍을 뚫다가 여섯 개의 다리 중 왼쪽 앞다리에 뼈 한 마디가 없어져 버린 것이다. 하지만 하지만 벌레에게는 피도 없고 신경도 없는지라 아픔은 느끼지 않는지 한 마디가 없어진 다리로 재주껏 앉은 뱅이 걸음으로 돌아다니는 것이었다. 10월 23일 300엔쯤 내고 좀 더 나이 어린 은혜 모르는 놈을 사겠대요. 우리를 알아보는 듯한 기척이 있었는데 그건 길이 든 게 아니라 몸이 약해졌던 건가 봐요. 크게 낙심했습니다. 갑자기 온 집안이 행해진 것 같아요. 무사시마루는 아직 살아있는지 남편이 날마다 궁금해합니다. 흥 두고 보라지 하고 생각했다. 생각해보면 7월 21일은 무사시마루가 이 충식 산방에 온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다. 어느새 우리 부부는 서로를 무사시마루의 아빠 무사시마루의 엄마라고 부르고 있었다. 돌연 또다시 무사시마루가 발정했다.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신문지를 발로 핥혀 찍고 뿔로 소쿠리를 마구 밀어내고 다시 내 왼쪽 가운데 손가락에 앉아 성행위를 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정액이 나오지 않았다. 저울로 몸무게를 재보니 9g으로 줄어 있었다. 지난번 몸속에 고여있던 정액을 모조리 쏟아버린 것이리라 그 양이 1g이었다. 자그마치 전체 몸무게의 10분의 1이다. 몸껍질 속에 빈 동굴이 되어 내 손바닥에 얹어봐도 가벼워진 게 분명히 느껴졌다. 이 두 번째 폭거로 무사시마루는 나머지 5개의 다리 중 4개의 끝마디를 잃었다. 남은 건 오른쪽 앞다리 하나뿐이었다. 하지만 무사시마루에게는 자신이 다리를 잃었다는 자각이 없는지 끝마디 없는 발로 왕성하게 소쿠리 안쪽에 기어오르려고 했다. 그러나 다리 끝 세 마디째를 발톱이 없는지라 소쿠리 틈새를 붙잡을 수가 없다. 번번이 소쿠리 옆으로 굴러떨어져 배를 내놓고 벌렁 누었다. 하지만 다리 끝마디가 없으니 처음처럼 다리로 버티는 모습으로 돌아갈 수가 없었다. 우리는 가끔 소쿠리 안을 들여다보며 무사시마루를 일으켜주지 않으면 안 되었다. 다리가 그런 부자유한 상태가 되었으니 무사시마루는 소변을 볼 때 뒷다리를 들 수도 할 수 없어서 자신의 다리에 오줌을 지리게 되었다. 수박을 먹을 때는 빨간 소변이었지만 멜론을 먹은 뒤부터는 소변이 하얗게 변했다. 그 하얀색 오줌으로 배며 다리가 온통 허였다. 아내가 그것을 가엾게 여겨 다시 탈지면을 더운 물에 적시어 다리가 부러지지 않도록 조심조심 닦아주었다. 어느 날 늦가을 찬바람 이로가 들이닥쳤다. 아내가 보자기 위해 다시 자신의 털 수의 털을 덮어주었다. 그날 그날 문득 깨닫고 보니 오른쪽 앞다리의 끝마디도 없어져 있었다. 아내의 말을 빌리자면 이젠 완전 너덜너덜 이었다. 스트라디 바리오스의 바이올린처럼 빛나던 등딱지의 광택도 흐릿한 빛깔로 시들어갔다. 물론 자연계에서는 장수 풍뎅이가 모조리 사멸했을 터였다. 우리집 무사시마루는 그런 조건 속에서 전기 카펫의 온기의 보호를 받으며 살아있었다. 아내는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무사짱 어때 괜찮아 라면서 밥상 밑에 소쿠리안을 들여다봤다. 그러면 어떤 날은 배를 내보이며 뒤집어져 있기도 하고 또 어떤 날은 소변도 보지 않고 소쿠리 구석에 가만히 엎드려 있기도 했다. 소변이 나오지 않는 건 신진대사가 제대로 되지 않는 다는 것이다. 우리의 위기감은 점점 더해만 갔다. 하지만 아침의 냉기는 날이 갈수록 심해졌다. 나도 솜 저고리를 걸치게 되었다. 게다가 멜론이 사라졌다. 아내가 근처 야채가게 과일가게 수박과 멜론을 찾으러 나갔다. 하지만 수박은 어디에도 없고 멜론은 어떤 가게나 3,500엔 5,000엔 이나 하는지라 아내 말을 따르자면 장수 풍뎅이에게 먹이기에는 좀 이라고 생각해서 다바타 긴자의 야채가게에 가서 유바리 멜론을 사왔다. 이거라면 한 개 500엔 이다. 속이 주황빛인 것이다. 내가 시식해보니 맛이 없었다. 이런 멜론은 우리 무사시마루 짱에게는 못 먹여 라고 부르짖으며 지갑에서 1만엔 짜리를 꺼내 그걸로 마땅한 멜론을 사오라고 했다. 아내는 사러 갔다. 하지만 4천엔 사온 멜론을 잘라서 시식해보니 이게 전혀 익지를 않았다. 어쩔 수 없이 아내가 사온 유바리 멜론을 무사시마루 에게 먹이기로 했다. 그런데 내 입에는 전혀 맛이 없던 유바리 멜론을 무사시마루는 아주 맛있게 먹는 것이었다. 우리는 안도했다. 11월 19일 아침은 그의 가을 들어 가장 추운 날이었다. 나는 아내에게 거실에 가스 스토브를 켜자고 했다. 하지만 오후에는 그다지 춥지 않았다. 아내가 무사시마루에게 유바리 멜론을 잘라서 넣어주자. 우리 집에 처음 왔을 때와 똑같이 양쪽 뒷다리를 버둥버둥 해가며 기뻐했다. 물론 양쪽 모두 끝마디가 없는 다리였지만. 다음 날인 11월 20일 아침 연휴 때처럼 아내가 나보다 조금 늦게 일어나 무사짱 어때? 괜찮아? 라고 말하며 보자기와 그 위에 씌운 털 수의 털을 걷어내자 소쿠리 안에 무사시마루가 움직이지 않았다. 오른쪽 앞다리를 안쪽으로 오그렸고 약간 비스듬한 자세였다. 무사짱 왜 그래 왜 안 움직여? 라고 아내가 소쿠리카에서 무사시마루의 몸을 흔들었다. 하지만 무사시마루는 움직이지 않았다. 마른 백목년 잎사귀 위에서 죽어있었다. 무사시마루가 충식 산방에 온 지 정확히 4개월째 되는 아침이었다. 나는 지난 1974년 5월 26일 아침에 반시오 시카마 고향집에서 어머니가 안방에 계신 할머니를 깨우러 갔더니 그 전날 저녁까지 건강하시던 할머니가 이불 속에서 차갑게 식어 있었다고 말했던 게 생각났다. 향년 90세 나이에 부족함이 없는 호상이었다. 아내는 울어서 눈이 부은 채 거실 서랍장 위에 붉은 감잎을 깔고 그 주위에 요요기 공원에서 주워온 상수리나무 잎을 펴놓고 그 안에 무사시마루의 사체를 안치하여 재단을 마련했다. 사체는 돌 같았다. 무섭도록 평생 독신이자 동정이었다. 나는 반듯하게 서서 양손을 맞대고 부처님의 그신 가르침인 바냐 바라 밀다 심경을 암송했다. 오전에 아내의 고양인 시모우사 구주 그리하마의 이오 카마치에서 내 책 금윤재 출간을 축하하며 빨갛게 삶은 큼직한 꽃게와 감주를 보내왔다. 밤에 그 꽃게로 아내와 함께 무사시마루의 초상 통야주를 마셨다. 생각해보면 무사시마루가 우리 집에 온 것은 묘한 인연이었다. 아내가 지난 넉 달 동안 나는 무사시마루 덕분에 행복했어 라고 말했다. 나는 큼직하고 빨간 꽃게를 보며 이건 무사시마루의 열반 축하야. 라고 말했다. 아내가 꽃게를 먹었더니 어쩐지 썰렁하네 라고 말했다. 우리 두 사람에게 죽음의 슬픔이 덮쳐왔다.